순천만 7면초 군락이 일부 훼손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 모대학교 학생 5명이 순천만에 들어가 7면초 군락 50제곱미터를 훼손하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천시는 대학생들이 천연 의약물을 연구하기 위해 7면초를 뱀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는 만큼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대학 측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순천만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며 습지 보호 지역에 걸맞은 철저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